지금 로딩 중인데? 네? 됐다 됐다 됐어? 됐다 됐다 앉아 길에 잘했다 이거 잘했다 지금 넷인데 아직도 앉으세요 여러분 이게 됐네 이제 이때 안 되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 보인다. 여러분, 밀라노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죠. 원, 투! 네, 안녕하세요, NLP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라노. 밀라노, 저 밀라노 처음 와봐요. 저 처음 와봐요. 근데 저희가 공항에서 막 왔는데 길거리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감성이 너무 좋아요. 감성이 좋습니다, 굉장히.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왜 이렇게 켰냐. 사실 이번에 패션위크, 맞죠? 쇼를 오면서 프라다로 오게 됐는데 프라다에서 정말 감사해요. 인비테이션 기프트랑 웰컴 기프트를 주셨어요.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언박싱 비디오? 응, 언박싱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그 카드에 이어서. 포켓몬 카드만 이제 하다가 제 주종목? 이 포켓몬 카드인데 갑자기 프라다로 넘어갔어요. 저는 이미 봤어요. 제 거는.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고 다 비슷해요. 맞아요. 다음은. 멋지다. 프라다. 프라다. 근데 이거 까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거 뭐야? 제이크. 제이크에 편지가 있고요. 편지는 좀 프라이벳한 거니까. 오케이. 나중에 읽어볼게, 자기 전에. 편지 맞네. 이게. 오, 베개다, 베개. 뭐야?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네. 이건 뭐예요? 이거 커버. 아, 커버? 우와. 좋아. 제이크 형이랑 커플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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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커버래. 되게 커서. 커버, 커버. 우와. 크리션, 크리션. 오, 신기하다. 이거 약간 방에도 너무 좋겠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이런 거 되게 좀. 이렇게. 아니, 들어가면 똑같잖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잡고. 이걸 잘 쓰입니다. 네. 저도 잘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웰컴 기프트 주셨습니다. 저희를 쓰고. 와우. 와우. 오이. 와우. 오이. 오우. 뭐 잡았어요? 캡. 한번 써보세요. 어, 저는 캡이 안 옳려가지고. 어제 그지. 오, 오. 저희가 실은 밥을. 오, 잘 어울리는데. 이거 그거다, 그. 연준이 형. 그, 연준이 형 지위, 지위. 여러분 잠깐만요. 서비스 받는 브이라이브다. 아니, 위버스 라이브다 감사합니다 너무 강하셨어 일단 밖에... 너무 큰데? 아 그래요? 근데 제이크 형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래서 일단 밖에다가... 우리 지금 위버스 라이브 중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3명 조합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인가? 거의 처음 아니에요? 아닌가?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나 모자를 써야겠다 잘 어울려요 위에 공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위에 라사또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끊겨요 끊겨요 끊겨요?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약간 신호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켜는 데까지만 한 10분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딱 원래 켜기 전에 로션을 시켜서 끝날 정도면 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와버렸네 근데 너무 배고파 네, 기대가 돼요 비행기 오늘 비행기 거의 제일 길게 탄 것 같아 진짜요? 아닌가? 독일이 독일 독일 때는 경유를 했어서 아, 그래? 한 방에 오는 건 이렇게 내가 비행기가 요즘 특이했어 이게 안 눕혀요 아, 맞아 약간 이런 약간 이렇게 돼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맞아 근데 그 뭐지? 아, 원래 내가 진짜 깊게 잠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와, 진짜 깊게 잤다 왜 깼지? 하고 이러는데도 한 4시간 나와 있어요 저는 딱 잠자다가 밥 먼저 먹고 기내식 먹고 딱 영화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다가 와, 너무 졸려 나고 잤는데 한 밥 먹을 때 쯤에 깼어요 맞아, 맞아, 맞아 3, 4시간, 비슷하게 깼는데 저 밥 먹으면서 잤어 아, 맞아요 밥은 맛있어 아, 근데 또 지금 너무 배고파 맛있겠다 비행기에서 파스타 먹었어 서비스 맛있겠다 그 우리가 생각한 그 파스타가 아니었잖아 네 그거, 그거 그거 연어 연어였어요? 연어 아닌데? 광어 광어 광어가 이렇게 도톰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광어 구운 광어 구운 그거 맛있었어, 맞아 파스타가 제가 생각한 거 기념 면이었는데 기념 면이었는데 기념 면이었는데 비빔면 같이 생겼고 그거 먹고 싶었어 그거 저희 의전팀 분들이랑 같이 먹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그것도 먹고 그 되게 컸어 이름 말할 뻔했어 우리 의전팀 분이랑 저는 이렇게 아, 나눠 먹었다고 나눠 먹었다고 아니, 나눠 먹었다고 아, 그거 똑같다고 네, 똑같다고 내 눈으로 먹었다고 이름 말할 뻔했어 아, 의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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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 아,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해도 돼요 며칠과 있을 너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린가? 사빈 같아서 그 정도 되죠 그리고 또 밀라노 이탈리아에 있는 팬분들 맞아요 처음 보잖아요 또 처음 와보죠 이탈리아는 또 처음 와보죠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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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위크 와보고 싶었어 진짜 진짜 언제 와보고 싶었어 진짜 밀라노는 거의 패션위크 밀라노랑 파리 근데 진짜 처음 와보죠 기대합니다 프라나로 와봤어요 아, 진짜? 프라나로 와봤어요 여기 프라나로 와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프라나랑 올 수 있어 너무 좋아 탈리아 봐봐 이럴수 이럴수 문 그게 맛있대요 또 피자 하면 피자야 시점같은거 이탈리아죠 지금 누가 물 저희 호텔 밖에 나왔잖아 나 가져갈 수도 있어 빨리 있어야 해 빨리 먹어야 해 지금 가져갈 수도 있어 여러분이 지금 현지 시각 9시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엄청 그거 아니에요? 지금 4시 4시 9분 지금 한참 주무실 때다, 엔진분들 한국에 계신 엔진분들은 주무실 때입니다 5시 엄청 그게 심하네 1시간 뒤면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겠다 이제 일어나시면 우리도 자겠네 어쩔 수 없네 여기 되게 좋아요, 시설이 되게 좋습니다 와우 아, 재밌겠다 진짜 기대됩니다 기대할게요 비행기에서 오니까 딱 비행기 탔다가 호텔 오자마자 거울을 봤는데 땡땡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행기 부어, 그래서 신발도 잘 안 들어갔잖아 맞아요, 저 원래 발도 부어있었어요 발도 붓고, 얼굴도 붓고 진짜요? 몸도 붓고 살 쪘나 하고 몸무게 쪄봤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요즘에 다들 그때 방콕 갔다 와서 살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졌어요 아, 저 진짜 빠진 것 같아요 진짜 땀을 많이 빼가지고 근데 저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형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먹어 안 먹어요 약간 많이 먹어 근데 제가 은근 많이 먹어요 그래? 나는 먹는 거에는 베개 그거야 약간 욕심이 있어 응 배불러도 다 먹을 때까지 다 먹어요 나 배부르면 부족하만 먹는 저 그게 신기해요 나는 약간 아무리 맛있어도 못 먹어 잘 안 남기나? 그게 약간 할머니랑 같이 하는 거지? 나도 약간 그래 그런가? 맛있는 거 있으면 잘 안 남겨요 아, 그래? 맛없는 거는 좀 남기는 거 같긴 한데 나 음식 많이 남겨 라면, 라면은 진짜 안 남기는데 나 그럼 라면 남겨 진짜요? 비행기에서도 남겼어 저 비행기에서 라면 먹었어요 라면 먹었어요? 안 먹었네 저 그 시간에 잤어요 저 불을 거 같아서 안 먹었어 먹을 걸 오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실수했다 그러면 여기서 라면을 못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아, 그 다 챙겼죠 캐리아에 아, 그래? 네 오늘 먹고 자, 아, 잠을 안 해 그리고 내일 부는 거 아, 진짜 기대가 된다 몰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또 뭐가 유명하지? 일단 마리게리타 피자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는 마리게리타 피자 파스타 한번 영어 발음으로 마리게리타요? 아, 이탈리아 발음으로 아, 영어가 아니구나 이릴리 이릴리? 마리게리타가 이탈리아 언어예요? 그러지 않을까? 이탈리아 무슨 언어예요? 그거를 한번 이탈리안 아, 진짜 이탈리아어가 있어요? 이탈리아어 있지 이탈리아어 한 번 해줘요? 어, 그래요? 이탈리아어 한 번 해줘요? 노, 아 치크는 어떻게 하라고?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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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땡큐 아, 근데 티아모는 스페인시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아, 스페인시 응 오라오라오라 오라 뭐야? 오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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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일본어냐? 오라, 오라, 오라 있지 않나요? 오라 몰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아, 올라예요 헬로 올라, 올라 헬로가 올라예요 올라 스페인시은 H 아니에요? H, O, L, A 홀라 근데 그 무궁으로 돼서 O, L, A 올라 일단 그라치 그리고 아 차오? 차오? 차오 내가 잘못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뭐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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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되게 이렇게 차오 차오 맞네, 차오 차오 그라치 치아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라치 로스 암호? 로스 암호? 로스 암호? 로스 암호는 뭐예요? 뭐야? 스페인이안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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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면 그거 맞겠지 일단 안녕 차오 로스 암호가 뭐예요? 마맘이야? 로스 암호 영상이 느립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좀 안 좋아요, 커넥션 뭐 이따 방금 떴다 뭐 뭐 뭐 이거 뭐라고 뭔 주 봉조 봉조 아니야? 이거 이거 봉조 프랑스 아니에요? 봉조 봉준호? 뭐야, 뭐야 봉조 문 문 아, 미 어? 이런 거 시도를 하지 맙시다 어렵다 정확히 못 말하면 뭐라고 못 말할까 머리 많이 길었다고요? 저 저 최근에 잘랐어요, 여러분 헤어 컷 했어요 컷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컷해도 그건 잘 안 보여 알로가? 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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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서 안해요 방송에서 먹는 거 불편해 살짝 편하게 못 먹어 키가 진짜 많이 나 역시 뱀파이어인가? 뱀파이어 강아지다 강아지 중에서도 뱀파이어가 있으려나? 뱀파이어한테 놀리면 강아지 뱀파이어인가? 있지 않을까? 좀비 뱀파이어 이런 건 있죠? 아니 좀비 강아지 이런 건 있잖아요 있겠죠? 아니 맞아요 저희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두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기대가 돼요 여러분 오늘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엔진분들 보고 있는데 저희 쇼장 들어갈 때도 엔진분들이 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와주셨으면 좋겠어 저희의 첫 번째로 먹겠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경험이에요 프라다 감사합니다 프라다 감사합니다 뱀파이어 그리고 엔진 그럼 프라다와 캡슈타인? 아 너무 그건가? 하여튼 브랜드 그 약간 그런가? 아 어차피 프라다를 통해서 맞아요 어차피 볼 수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있을게요 오케이 저도 이거 할게요 아니다 소녀 V 할게요 P 할게요 프라라 프라다 요즘 삼각형이 그거 아닌가? 이렇게? 마스코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역삼각형 프라다 오케이 3 2 1 오케이 오케이 일단 기다리시고 그리고 지금 4시인데 얼른 내일 한국이 내일 무슨 일이죠? 화요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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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아니면 금요일일 테니까 주말이겠죠 주말이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엔진분들 저희가 밀라노에 왔는데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죠 조금 criminals 월요일 기다리세요 towards the end